본선 3라운드 매치는 밀어내기 매치업입니다. 밀어내기 매치업은 8대8 팀점으로 진행이 됩니다. 패배와 팀은 전원 탈락입니다. 전원 탈락입니다. 우와! 본선 3라운드 밀어내기 매치업. 16명 중 단 8명만이 살아남게 됩니다. 본선 2라운드 득점 순으로 2명의 주장을 선정. 주장에게는 팀원 선택 드래프트 지명권이 부여되며 드래프트는 스네이크 방식으로 진행됩니다. 8대8 팀 밀어내기 방식으로 각 팀에서 1명씩 1대1 매치를 진행하게 됩니다. 3점 라인 내 득점은 1점, 라인 바깥 득점은 2점으로 인정됩니다. 경기 제한시간 없음. 5점을 먼저 득점하는 선수가 승리하며 승리한 선수는 계속해서 다음 도전자와 경기를 진행할 수 있고 패배한 팀에서는 1분 내로 다음 선수를 출전시켜야 합니다. 더 이상 경기를 진행할 팀원이 남아있지 않은 팀이 탈락. 자 그럼 본선 3라운드 밀어내기 매치업. 주장을 지금부터 발표를 할게요. 네. 첫 번째로 많은 득점을 했던 12득점을 한 프레디 축하합니다. 프레디. 두 번째 드래프트 발표해 주시죠. 네 두 번째로 많이 득점을 한 사람은 78번 탑현우. 와우 축하합니다. 와 10득점 기록이죠. 자 지금부터 함께할 팀원을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가장 많은 득점을 한 우리 프레디부터 팀원을 선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자 고민하셨어요. 고민했어요. 24번입니다. 24번. 네. 와 잠깐만 이거. 아니 전판에 저 어떻게 됩니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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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하냐. 잠깐만 그렇게 안 봤는데 와 너무하네. 오케이 어쩔 수가 없잖아요. 어쩔 수 없죠. 어쩔 수 없죠. 이거는 상상했던 그림이 아니거든요. 70번 임원진 선수. 와 드라마를 끝까지 이어가겠다. 무조건 연유팀에 뽑히고 싶다 생각했어요. 안 좋고. 너무 찌다 이게 브로맨스 아니겠습니까. 그렇죠 박수 한번 주세요. 3번 픽. 하나 둘 셋 75번 전태풍. 75번 전태풍. 야 아니 진짜로 나는 너무 좋아. 나 이게 원래 가구 집었어. 도모아 도모아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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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. 우리 세 명이 제일 이 매체 중에서 제일 높은 기술 때문에 우리 무조건 유리 유리 팀 뽑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너무 좋아. 아니야 너무 좋아. 파이팅. 오케이. 마음이 이리로 가 나는. 하나 둘 셋. 하하하하하하. 감사합니다. F***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야 풍수로. 너무 추운수로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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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출전한 선수들은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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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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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쳤다! 와 진짜! 수싸움이다 이게 수싸움이다 우리 가자 가자 가자! 와우! 와우! 머리 아픈 거 아니야 머리 아픈 거 아니야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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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시간 없어 헤이지야 그렇지 헤이지 왔다! 에이! 비퀄얼! 비퀄얼! ? rare 에이스 Sounds 어머 monk そう 굴게 굴게 엿심할게 진짜 young 눈이 GNUTE 같아요. 다 오른쪽이야, 오른쪽. 오른쪽, 오른쪽. 오른쪽, 오른쪽. 웅! 야, 원준아, 뽀로슛이야. 아무것도 아니야, 아무것도 아니라. 괜찮아, 괜찮아. 자 하나 맞고 갑니다 하나 맞고 갑니다 힘들어 힘들어 지쳤어 원준 구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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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 예! 레츠 고우! 레츠 고우!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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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해 천천히 자유투하승진 예비실라 계열받네 자유투하승진 자유투하승진 잘한다 뭐하는 짓이야 왜 이렇게 웃겨 아 웃기다 아 얄미워 얄미워 저는 긴장을 하면 상대방을 도발을 하는 스타일이어서 긴장을 풀려고 항상 소리를 지르고 리액션을 하고 그러거든요 얄미워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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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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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끝났어 2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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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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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 2번 1번 2번 잘했다 잘했다 오오오오! 와 기념가 이거 잘하는구나! 그래! 아우, 이제 일했어! 깔끔! 아아! 우우! 야, 거북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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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북! 빨리 앉아! 야, 앉아! 딱 그 잽으로 계속... 우리 너 지금 할 거 다 했어! 어? 아, 너무 좋아! 좀 힘들겠구나 생각했어요 개꿀이야, 개꿀! 개꿀이야, 개꿀! 다음 형이에요 힘 빠지니까 더 잘 돼 그런 슛이? 오우! 뱅뱅! 오른쪽! 미친 거 아니야? 야, 우리 미친 거 아니야? 우와! 자, 이제! 한 번 더, 한 번 더, 한 번 더! 미친 거 아니야, 이거? 한 번 더, 한 번 더! 우와! 다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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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! 우와, 이거 미친 거 아니야? 우와! 바삭이, 바삭이, 바삭이! 이야, 진짜 이거 미쳤다! 자, 수비로! 감 잡아, 감 잡아, 감 잡아! 네, 수비로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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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아, 좋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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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 잡았어! 됐어! 손 들어! 최고 최고 나이스 나이스 3명이라니 너무 잘했어 수비 수비 처음부터 그냥 막 쏘는 게 아니야 더 더 좋아 좋아 진짜 무서워 지금 무서워 지금 되게 무서워 지금 호랑이 같아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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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성호 화이트 이번에 살리자 이번에 살리자 됐어 됐어 그래 그래 아드님 생일 선물로 한 골 더 보여줘 보여줘 아들 돌이에요 아들 제발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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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아 못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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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준비됐어? 아 이긴다 진다 보다 그냥 최선을 다해서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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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든다 아 기든다 아 기든다 아 기든다 아 기든다 아 그때부터 난 운이가 조금 아 기든다 야 비대학 게임 괜찮다 그 정도 밥이 아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조금 인정 아 아 맛집이야 아 다행이다 아 해보자 제발 아 맛집이야 아 다행이다 어깨 빼고 아 아 아 아 어떻게 올라왔냐 어떻게 올라왔어 아 아 아 열받네 힙합 가능합니까? 한번 해봐봐 고급한다라 확실히 조연은 예능입니다 우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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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웃기게 하다 웃기게 하다 저기 아 차선이 좀 상해서 제가 무조건 얘기해야 되겠다 내가 못 잃는 건 아니잖아. 말리면 안 돼. 말리면 안 돼. 됐다, 힘들어. 됐다, 힘들어. 나이스. 아무것도 아니야, 아무것도 아니야. 이지, 이지. 괜찮아, 괜찮아. 힘들었어, 힘들었어. 됐다. 맛집이야, 맛집이야, 맛집. 맛집인데. 맛집인데. 잘했어, 힘들어. 잘했어, 힘들어. 열받아. 잘 받았어, 잘 받았어. 아, 열받아. 빨리 앉아. 여기 앉아, 여기 앉아. 여기 앉아, 여기 앉아. 나는 열받아. 이겼는데 열받아. 열받아. 미안해, 미안해. 잘했어, 미안해. 대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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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가 막힌다. 뭐 조단이야, 뭐야. 가려워, 가려워, 가려워. 너무 멋있다. 그렇죠. 그렇죠. 자, 공격권. 됐다. 다 왔어, 다 왔어. 이기고 있어, 이기고 있어. 다 왔어.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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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물타고 미친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괜찮아, 괜찮아. 오 마이 갓. 오 다이스. 오 다이스. 오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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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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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형 선수가 리듬감하고 이런 건 드리블하고 다른 참가자들 중에서 최고였고. 와, 진짜 드리블 잘한다. 가드로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스피드와 파워도 가지고 있고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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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편하게 가자 와 수비 진짜 좋다 못들어 못들어 역시 히트맨 벽이야 벽 나는 크로스맨 말고 히트맨이 좋아 와 수비 미쳤다 와 이게 수비야 이게 수비야 와 수비를 진짜 잘하신단 말이야 드리블도 엄청 길어지고 쉽지 않아 만만치 않아 수비 미쳤다 와 수비 미쳤다 와 와 오케이 괜찮아 괜찮아 와 와 와 와 그냥 바로 벗어버리고 싶었습니다 벗으면 무조건 이길 수 있는데 마스크 벗어 진짜 힘들 거야 제가 힘들 거야 인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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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어 그냥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야 그럴 거면 벗자 크로스맨에서 온 외계인이기 때문에 본면을 유지한 상태로 이기려고 노력했습니다 쏠 거야 아마 구티팬 시작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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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ces! 알 됐습니다. 박아, 그렇지! 됐어! 박아, 그렇지! 됐어! 됐어, 이겼어, 이겼어, 이겼어. 기세가 좋아. 제 체력이 거의 다 떨어지고 있어서 이번에 못 막으면 힘들겠다. 분위기 왔어, 잡아, 분위기 잡아. 좋았어. 좋았어, 좋아, 좋아. 천천히, 천천히. 제가 사실 노렸습니다. 박을 때 무조건 오펜스 파울을 만들어야겠다 생각하고 작정하고 박은 거였는데. 이거 무조건 오펜스 파울인데? 제가 생각했습니다. 파울샷, 원샷. 원샷. 파울샷이에요? 파울샷이에요? 파울샷. 좋아, 좋아. gehabt. 없어.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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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큰 거 해줬다. 너무 큰 거 해줬어. 잘했어. 여도야 끝까지 불고 들어줘라. 끝까지. 어떻게 해야지 골을 넣을 수 있을까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수신이 너무 좋다. 틀려 틀려 틀려. 예스!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. 아유. 급했어.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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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했어? 뭐 했어? 뭐 했어? 딥스리 딥스리 나 못 봤어? 나 시발 벗어? 시발 벗어? 시발 벗어 시발 벗어 시발 벗어 시발 벗어 시발 벗어 시발 벗어 커버 벗어 Jang 야야 야 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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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, 잘했어, 잘했어. 고생했어, 고생했어. 원 투 쓰리! 고생했어, 고생했어. 서로 인사하고 악수하고. 자, 차려, 인사! 나 골 빨았어! 나 골 빨았어, 골 빨았어! 좋습니다! 아, 다시 골 빨았다! 개꿀? 개꿀! 그냥 골 빨았어, 오늘. 다행히 좋지. 우리 팀 이기겠다. 그런데 나 혼자서 땀 안 흘리고 너무 편하게 쉬어서 조금 창피했어. 창피하고 좀 어색했어, 아주 어색해. 전태풍 선수가 저희 팀에 있어서 더 든든했던 것도 있을 거예요. 상대팀에서 어떤 미약감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. 시청자분들은 태풍경을 기대할 텐데 그 전에 끝나도 죄송해요, 태풍경. fik이. 이거 뭐야? 아니 뭐. 개인규모있어요. 개인규모있어요, 개인국. 나 어떻게 해야 해? буду야 해. 정말 엄청난 경기를 보시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수준 높은 경기라기도 아쉽게 탈락한 참가자를 위해서 슈가 생존의 기회를 드립니다. 슈가 생존의 기회를 드립니다. 8명 중 단 1명만 살아남을 수 있는 본선 3라운드 데스매치 본선 3라운드 데스매치 도플갱어 매치업 본선 3라운드 탈락자 8명 중 단 1명만이 추가 생존할 수 있습니다 1명의 공격선수와 7명의 수비선수로 게임을 진행합니다 공격선수가 원하는 슛을 시도해 득점에 성공하는 경우 수비선수들은 순서대로 공격선수의 슛을 따라해 득점에 성공해야 합니다 이때 득점에 실패한 수비선수는 페일 스티커가 붙습니다 단 공격선수의 슛이 들어가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선수에게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순서가 한 사이클을 돌아 가장 적은 페일 스티커가 부착된 1명만이 본선 4라운드에 진출 페일 스티커가 가장 적은 선수가 다수일 시 동점인 선수끼리만 재경기를 진행하여 최종 1인을 결정합니다 렛츠고 좋다 진짜 어떻게 따라해? 어떻게 따라해? 분명히 덩크할 건데 나 어떻게 따라해? 오케이? 골기 킥 에이 예 에이 얘 எ 야 이거 너무 건강했어 두 번째 신선재 동점 되어있는 Ú 오우 오우 와 어렵다 어떻게 믿냐 진짜 이거 아이디어 되게 좋다 자 자요 실패 오우 아 실패 자 프레디 아 아 예스 아 실패 다음 정성 호흡 잠깐만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또 이거 어떻게 다음 정성 호흡 잠깐만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또 뒤로만 지나? 어 180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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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넣었어? 하하하하 이거 어떻게 정성 호흡 여기로 들어왔어 여기로 들어왔어 여기로 들어왔어 여기로 들어왔어 와 어렵다 이거. 4분노, 4분노. 예! 이거 뭐야? 동률이 지금 세븐입니다. 세븐 빼고는 유니폼을 걷고 이 자리를 떠나주셔도 좋습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진짜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 있었어. 첫째 주자 별도입니다. 안 될 거야. 기권. 자, 렛츠고. 좋다. 뜨겁다, 뜨거워. 아, 망악. 아, 망악. 자, 페이스티커 붙여서 이렇게 되면 더 볼 필요가 없겠죠. 자, 마지막 단 한 명의 렛츠 미치 주인공은 브랜딩! 축하해. 오늘 총 아홉 명의 생존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